스타러스 접시하고 컵 아유 기특하네 우리 아들 엄마 아빠 밥도 차려줄줄 알고 접시 접시하고 컵 이거 어디에 납부지 저기다 어 잘했어요 내 새끼 내게 이거는 될까? 우리 뭐지 치킨 먹을 때 아빠가 내주는거 있지 아 어제 설거지 안해놨다 아빠가 에이 그거 말고야 그거 말고야 밑에 조그만거 그 길다란거 옆에 있었던거 있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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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그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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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개 조심해요 깨져요 잘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빠 빨간색 컵 주세요 아빠 빨간색 컵 주세요 맞습니다 아빠 빨간색 엄마 노란색 응 응 저도 아빠는 얼굴 좀 맞추고 고마워 아빠 응 내 컵은 윤석이 윤석이 컵은 윤석이 하늘색 컵 있을거야 뭐 아니야 너 갖고싶은걸로 하고싶은거 그러면 윤석이는 이거 맞아 그거 윤석이 국컵 좋아한다 다했어요 아구 잘했습니다 이제 뭘 꺼내야 될까 아 먹을거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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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아들 청각 다 됐네. 안경 안 써요? 안경 써야지. 안경 여기 있어. 아 맞다 안경.